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좀 들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게 IRA에 관련된 협의에 대해서 유엔총의 계기로 열릴 것에 전망됐던 한미정상회담이 짧게 판담으로 끝난 경위부터 설명을 좀 했는데 영국에서 버킹엄 리셉션, 찰스 3세가 주최했던 거기 가봤더니 100여 개국 이상 정상에 모이는 자리에서는 미국 대통령 만나서 장시간 만나서 대학이 어렵다 그래서 참모들에게 미 대통령하고 장기간 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 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설명을 했고 네, 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뉴욕에서도 사실은 한미정상회담이 예정에 진행되기 어려웠고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무리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했고 대신에 장관 베이스와 NSC 베이스에서 더 디테일하게 빨리 논의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최종 컨폼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했다 그래서 48초밖에 짧은 시간이긴 하지 41.5초 그런데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입장을 그걸 확인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설명 오늘 아침에 한 거죠 글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인플레 감축법의 논의 이런 거 아예 내용이 빠졌잖아요 맨 처음에 백악관의 설명과 중간평가 앞두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슈인데 미국이 지금 민주당 조 바이든의 드라이브에 일종의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조 바이든이 그거 당연히 그러니까 안 만나준 거고 듣고 싶어도 안 했겠죠 외교천을 통해서는 전달됐겠죠 그런데 본인이 마치 이야기를 다 했고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도 나와있지가 않고요 완전 또 뻥을 친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굴하게 쫓아다니면서 만나달라 만나 일본에서 어떻게 하도 만나달라 해서 만났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일본의 얘기는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또 같은 출근길 답변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일관계는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한 게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너무 좀 많이 퇴조했다 그래서 양국 국민의 생각을 잘 살피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 어떠한 여름이 있다든 한일관계 정상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 한일관계 꼭 정상화 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일관계 일본이 우리에 가까운 이웃이고 언젠가는 미래장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도 일본이 저질렀던 20세기 최악의 전쟁 범죄 인권유린 범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독일처럼 시간 될 때마다 상황 될 때마다 사과하고 무릎 꿇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할 거 있으면 배상을 하고 이래야지 미래가 열리는 거잖아요 어떤 옆집에 온수가 살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 다 살인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 인권유리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옆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무조건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어야 돼 또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궁극주의로 극우 우경화로 치닫으면서 또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언제든지 한반도나 아시아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가는 게 분명한데 거기에 대한 지적 하나 못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 하나 못하고 어떻게 관계 개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과거를 좀 일부 과거 사는 나중에 가느라고 미래를 이야기한다더라도 그렇게 굴종적으로 정말 스토킹 수준으로 쫓아다니면서 바이든 쫓아다니고 기자가 쫓아다니면서 할 일은 아니죠 세계 7, 8위권의 경제대국이요 20세기 100년 만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 인구가 5천만의 국민소득이 평균 3만 달러 넘는 일곱 번째 나라이고 촛불신혁명으로 세계 민주적사를 다시 쓰고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도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당은 우리 국민들 외교 문외안이 보기에도 엄청난 참사요 무능이요 실패요 실수의 연속이고 거기다 욕설까지 남발해 왔고 지금 외신에서는 한 마이크 마이크 사고가 있었다고 외신도 다 지적을 하잖아요 미국 동맹에 대한 큰 신뢰를 했다 실수를 했다고 외신도 지금 오보를 했다고 외신까지 공개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김은혜가 거짓말한 것도 모르는데 윤석열이 직접 나서서 완전히 지금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신의 다음 보도들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정치인의 가장 라이어 거짓말을 엄청 싫어한다 근데 비속호를 난발한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까지 외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 대통령 근데 그전에 한국에서도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청문회 과정에 다 드러났잖아요 윤석열이 거짓말을 지금까지 확인해보면 수십 개가 넘습니다 아니 이준석한테 내부총지라는 당대표 없애서도 체리 따봉 해놓고 다른 정치인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모른다잖아요 이렇게 국내 혈안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엄청난 팜을 일으킨 게 대해서 거짓말을 난발하더니 김건희 아무 문제 없다고 지 장모가 10원짜리 하나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남에게 피해자가 없으면 왜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김건희 최순실 구속을 했었겠습니까 2010년대부터 고발을 하고 진정을 내고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이 있었더니 이번 사건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신분립이라고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는 거고 이미 윤석열은 대통령이 완전히 이렇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나오는 지지율 조사에서는 정말 극단적인 지지자들 외에는 거의 20%나 10%까지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전망해봅니다 지금 그렇게 이미 조짐이 드러나고 있고요 리얼멘터 조사 같은 데서도 주말에 끼고 확 떨어지고 주말 사이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더 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온 국민 청력시험을 시켰고요 능멸하고 조롱하고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거짓말을 덮여서 더 큰 거짓말까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다 빨리 인정할 일이지 무슨 짓이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내에서부터 국민의힘당 대변인도 한 명 부대변인인가도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 아무래도 바이든인데 그런데 웃기는 겁니다 결국 지로기마 세력이 팔을 치는 거죠 김은혜가 나와서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다 한국 국회가 아니라 미국 국회다 아니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그 짤이 돕니다 정말요 한국 그러니까 그 기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무심히 이렇게 받아치다가 오 쟤 뭐라고 그런 거야 표정이 이거예요 진짜 제가 박기자들 그 짤 지탈잖아요 지금 뭐 한국 국회였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짤 돌잖아요 표정이 여기자님 놀란 표정이 있었다 얼마나 놀랐으면 오딩하다고 그러더니 배현진이가 나와서 이제는 더 희화시키는 건 온구민을 능멸하는 겁니다 아 이 새끼도 아니고 심지어 이 새끼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 새끼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외국에서는 버커로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새끼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이제 재수없는 자식들 만날 때 사실 자식이나 새끼 자체로는 욕을 하냐면 맥락 욕이잖아요 한국에서는요 그러니까 버커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딱 누가 들어도 이 새끼는 케이옥을 전 세계에 수출한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케이옥 나중에는 분명히 버커라는 말이 아니라 재벌이 재벌로 영어로 번역되고 민중이 민중으로 번역되고 민중은 민중으로 번역되는 건 아름다운 사례고 민중이라는 단어가 M-I-N-J-U-N-G 재벌은 재벌 갑질도 그냥 갑질로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영어 갑질로 왜냐하면 파웨어리스먼트 힘희롱이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심각화되는 거예요 한국 재벌 대기협들의 갑질이 그래서 갑질 뉴욕타임스에서 갑질이라고 한글을 그대로 영어로 GAPJ 이렇게 보도가 나 있어요 저는 앞으로 새끼도 아마 S-A-K-I 또는 S-A-K-I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거기다 K자 붙여서 한국의 유명한 여기다 K새끼 벌써 돌고 있어요 그래요 가위 새끼일 수도 있고요 벌써 돌고 있어요 그렇게 아마 왜냐하면 버커로 오감이 제대로 번역 안 되니까 새끼라고 그랬다 윤석열이 이렇게 보도될 수도 있죠 그런데 날리면도 아니고 말리면 이래요 말리면 배현진은 승인 안 해주고 아 말리문 아 말리문 조판에서 어떡하나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 XX도 없고 바이든도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욕들도 없었고 온 국민을 그 창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는 거예요 윤석열 김은혜 배현진 권성동 등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서민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 나서서 안 했다잖아요 온 국민이 창각이 마비된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단 하루도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네 달이 지났어요 이제 뭐 100일도 안 됐는데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신중한 분들 감망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당선으로부터는 벌써 7달째 되어가고 있고요 그럼요 그 다음에 3월이니까 취임한 지도 네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 가장 국민들부터 응원을 받고 질을 받아야 될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이 이렇게 허망하게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와 남북관계와 외교와 국방과 국격과 신뢰를 모두 파괴하고 왔습니다 자 영국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이번에 참사 저는 대통령실이 그럼 기자들한테 여러분 문자를 보낸 거 아시죠 한국한 문자 국익의 생각에서라도 절대 보도하지 말아 한국한 요청이 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걸 한국 국회였고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민이었으면 그렇게 국자를 보낼 일도 없죠 그것부터 조금 앞뒤가 안 맞다 프로딩을 알려드리니 프로딩을 써주십시오 그랬겠죠 그렇잖아요 프로딩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이 새끼라고 했고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그다음에 조바이든 쪽팔리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맥락상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교 얘기를 했다 네 하지마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막 역시 또 언론자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래요 권력이 대놓고 이런 것도 웃기는 겁니다 보도하지 말아달라 질의 잘못 해놓고 네 그리고 뭐 진짜 혼잣말도 아닌데 여러 명 있는데 막 기자들도 다 듣겠는데 그리 큰 소리를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사적 단어가 아니잖아요 옆에 외교부 장관이 있고 안보실장 있습니다 박진아 김성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종의 대통령과 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이 공적 공간에서 공적 다말을 나눈 거예요 물론 그걸 대놓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혼잣말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관하고 백브리핑을 한 거잖아 자기들끼리 야 나 방금씩 바이든한테 엄청 속으로 그렇게 쪽파했는데 내가 이놈들 앞에서 좀 내 이신 좀 체면 좀 챙겨야겠다 야 바이든이 돈을 엄청 낸다는데 야 미국 의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하죠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나는 한국은 될 거니까 네 이런 맥락이에요 맥락을 봐야 된다 그런 예약 쓰고 태도고 그럼 그렇게 해석이 나올 수가 없다 말도 100% 새끼고 바이든이지만 실제 상황도 그렇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네 어떻게 이런 자를 믿고 돌려 맡깁니다 저는 12시간만에 이 해명이 나왔는데 네 이건 김건이나 한동훈 등하와 상의해서 나온 거라고 감히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래요 윤석열 혼자서 끙끙 알았겠죠 야 보도 못하게 해 체면이 그렇겠죠 네 그래서 강국이 보도하지 말라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했죠 근데 보도가 나갔잖아요 외신과 나갔잖아요 큰일났네 그랬잖아요 최순실 말로 큰일났네 큰일났어 오빠 좀 도와줘 김건희는 오빠 좀 도와줘 최순실은 큰일났네 큰일났네 이거 패러디가 많이 돌잖아요 김건희는 막 전화해서 오빠 도와줘 오빠 나 좀 도와줘 막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겠죠 이거 이대로 인정하면 정말 이제 미국 안 그래도 한미정상인동도 실패하고 48초 정말 쪽팔리는 쫓아다니는 48초밖에 못 만났는데 우리가 미국에 욕한 거 그 다음에 바이든한테 쪽팔리는 바이든한테 비속을 사용한 거 쪽팔린다는 말도 비속하니까요 큰일났다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우기자 거짓말하자 뒷기에 따라서는 그냥 한국 국회라고 하자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불신을 하니까 한국 국회라고 하자 한국 국회가 내가 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놈들이 날리면 쪽팔리시면 어떻게 하냐 근데 사실 날리는데 자기 왜 쪽팔리는지도 모르겠는데 본인이 본인 쪽팔린다는 말을 할 리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거짓말하기로 작정을 한 거잖아요 김은희한테 이제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또 사실이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윤석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한동과 김건희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자고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날리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관변학자들 몇 명씩 나서서 날리면으로 들린다고 할 거다 아니나 날까 몇몇 이상한 또 신뢰받지 못하는 자들이 나서서 날리면처럼 들린다고 하는 이슈부터 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날리면이라고 했으면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으면 김은혜 수석도 윤 대통령한테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실의 해명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페이스북 보니까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XX 이것도 없었다는 거고 바이든 날리면 이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없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리면 그러니까 지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일단 국민의힘 인사들 상당수는 새끼락했고 바이든은 했다 너무 창피하다 빨리 인정해라는 거고 일부 의견인 거고 지금 지루기마 세력 제2오터게이트를 만들 아예 몰아가는 세력들 그렇게 본인들이 지금 자살포를 던지는 세력들 그는 아예 새끼도 없었고 바이든도 없었다 그리고 날리면이다 또는 말리면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해석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가 있는 생각도 드네요 처음에는 바이든만 없었다 날리면이다 그러더니 날리면도 아니고 말리면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새끼도 없었다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확인했다고 김은혜 수석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확인했으니까 그 말이 자신이 한 얘기니까 맞을 텐데 왜 이걸 해석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사기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는데 삼촌 동작 아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날마다 매일 시간 국민들을 능멸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김은혜가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냐고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예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랬잖아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한국 국회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랬다는 거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데 근데 새끼도 없고 날리면도 아니래요 지들 또 너무 당황하고 너무 황당하니까 또 일부 세력들은 충성 경쟁하면서 대통령 비속호도 아예 사용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또 한국 국회를 새끼라고 한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찬벌 양보해도 그렇지 아니지만 그것도 문제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거기 뭐 야당이라도 안 나와있고 나중에 뭐 야당 지치기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은 끝났는데 너무 중요한 건 stop 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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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사